KB 증권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연예인 광고 모델을 내세워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 어필하기 위해서라는데요. 타사들은 증권사 특성상 연예인을 내세운 마케팅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증권사 광고에 스타를 내세우지 않는 이유는 바르고 점잖은 이미지와 신뢰감, 무게감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KB 증권의 악동뮤지션 찬역 광고의 효과와 비용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집니다. 뉴스토마토 김보연입니다.